지금 들려드렸던 곡은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팀을 할 때 싱스트리트라는 앱넷 프로그램에 저희가 컴플레이션 앨범으로 냈던 유연이라는 곡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셋이서 같이 보여드릴 곡들은 제가 온라인 플랫폼에 제 데모곡들을 올리는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곡들을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,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올려드렸던 물결이라는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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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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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